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검찰 측에서 임종석을 소환 통보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종석은 큰 소리를 치면서 당당한 척을 했지만 그의 속내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문재인 정부 시절의 넘버2였던 임종석까지도 이번에 검찰의 칼날이 갔으니 그 다음 타자는 문재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임종석이 이번에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은 문재인 집안의 사위 취업 특혜 문제 관련해 가지고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임종석에 따르면 전주지검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 조현욱 등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피의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으며 2018년 3월에 있었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인사에 대해서 조현욱 전 수석을 괴롭히더니 이제는 임종석을 소환했다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정치보복 수사를 계속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는 굴종을 하면서 아직도 지난 정부에 대해서 먼지털이식 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라며 검찰의 모습이 딱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런데 임종석은 솔직히 입은 삐뚤어져도 마른 발화하고 검찰이 딱합니까 본인이 딱합니까 임종석 네가 더 딱하죠. 지난 총선 때 임종석이 이재명한테 꼴이 많은 모습 보셨죠? 그렇게 이번에 금배지를 차고 싶어가지고 비비고 비볐는데 이재명이 끝까지 임종석에게는 한자리를 주지 않았으며 결국은 나가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한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넘버2였던 인물인데 이번에 공천조차도 받지 못하고 그 공천을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비벼대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진짜로 한심하다라고 느꼈는데 임종석이 과연 검찰한테 한심하네 딱하네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며 또 전정권에 대한 수사 어쩌고 이야기하는 것도 임종석이 저런만한 자격이 없는 것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 가장 심각하게 전정권에 대해서 적폐수사를 진행을 했을 때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것이 임종석 본인이고 문재인 정부 역시도 정권 내내 그렇게 적폐수사를 해가지고 논란이 없고 심지어 좌파 중의 원료들도 적폐수사를 이제 그만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문재인은 끝까지 귓정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아니 죄가 있는 걸 수사한다라고 하는데 뭐 어쩌라고 그리고 솔직히 임종석이라던가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인물이 문재인의 사위 취업 문제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당당한 것도 아니며 항공사 경력이 전혀 없었던 문재인의 사위가 타이 이스타젯이라고 이상직이 만들었던 해외 항공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고액의 월급을 받으면서 태국에서 그렇게 잘 지냈던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으며 그 뒷배에 문재인이라던가 문재인의 측근들이 관여하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리고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그걸 털지 않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문재인 집안이라던가 문재인 정권하고 관련된 수사가 너무나도 느리게 진행이 되어서 사실상 올 수업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그나마 이원석 검찰총장 말기에 수사가 조금씩 다시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임종석이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이니 딱 한의 모네 뭐 저딴한 소리 하면서 센 척하지 말고 검찰 조사나 좀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검찰 측에서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문재인 사위 취업 문제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인사 검증이라던가 관리 업무를 맡았던 조현옥에 대해서 피의자로 입건을 했고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검찰이 올해 초에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을 진행을 할 때 이상직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가지고 청와대 내부 보고서류 등을 확보를 했으며 들리는 말에 따르면은 이상직을 임명을 할 때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도 얘기가 전달이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으니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절차입니다. 아무튼 임종석을 비롯해가지고 좌파진영의 인사들은 항상 검찰 수사 받기 전에는 저런 식으로 큰 소리를 치고 언론 플레이를 하던데 과연 조사를 받고 나와서도 임종석이 저렇게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을 것인지 과연 딱 한 사람은 임종석이 될 것인지 검찰이 될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검찰의 칼날이 임종석에게까지도 갔으니까 불안해하는 사람이 한 명 있겠죠. 바로 문재인입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사실상 문재인의 턱 밑까지 온 것이며 이번에 검찰이 확보한 문건은 근거로 임종석 쪽에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당연히 다음 타자는 문재인이 될 것이고 문재인의 사위 취업이라든가 문다이가 태국으로 이주를 한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뒤에 문재인이 있지 않으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임종석의 수사가 끝나고 나서 다음 차례는 당연히 문재인이 될 것이고 특히나 현재 검찰총장 후보자까지도 대통령이 지명을 한 상황이며 검찰 수사팀 역시도 이창수 지검장을 중심으로 이원석 총장 체제가 싹 다 지금 물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새로운 검찰총장 지휘 하에 새로운 수사팀이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제대로 좀 들여다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뿐만이 아니라 김정숙도 지금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김정숙의 타지말 외유라든가 옥값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바로 며칠 전에도 검찰 측에서 김정숙의 타지말 사건 관련해가지고 당시에 타지말 출장 일정을 관리했었던 대사관 직원을 불러가지고 조사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이 외에도 문체부 국제문화정책과 과장 역시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했고 당시에 그는 김정숙이 인도 방문을 할 때 예비비 편성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 당시에 김정숙이 인도 방문할 때 예비비 편성이 너무나도 상식에 어긋나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급하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현재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김정숙의 사건 역시도 현재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죄의 유무를 떠나가지고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김정숙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얼마 전 현직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조차도 검찰이 직접 대면 조사를 한 만큼 김정숙 역시도 검찰 측에서 소환을 하던 그러한 방식으로 김정숙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아마 조만간 김정숙 역시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문다혜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남편의 취업특혜 의혹과 관련해가지고도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문다혜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몰래 거주하고 있는 동안 청와대 직원들하고도 돈 거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또 부동산을 사가지고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매입을 했었던 자금도 출처가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혹시라도 특활비라든가 다른 돈이 문다혜 쪽으로 흘러가가지고 부동산을 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검찰 측에서 전 남편의 문제라든가 청와대 동거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건을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라도 문다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임종석에게 소환 통보를 한 전주직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검사들 전원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문재인 집안하고 관련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수사팀에서 임종석을 소환 조사했을 때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냥 소환을 했을 일은 없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까지도 겨냥을 하고 임종석을 소환을 한 것은 불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조만간 문재인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꼭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죠?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